패션왕 나는 패션왕이 될 우영! 미흉님? 안경 3m 벗어놀래? 흐흐 미안 뭐야 이 빛은? 원호랑 혜준이다 안녕 안녕 저기 도와주세요 이 그림 누가 그린지 알지? 2만년 이 XX 생은 망했다 패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삐이야 삐 복귀 받아보라고 준비 잘 때가 패션왕 나간다면 유니크한 전통이 있는 대회죠 오늘 누가 패션왕이 될지 완전 기대되는데요 무기요? 제 앞머리 좀 봐 지갑 고기? 패션 왕이시다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 그게 바로 간지다 피트탈인자! 피트탈인자!